안녕하세요. 배우 한예리입니다. 제23회 여성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코로나 때문에 영화제를 여는 것도 사실 여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축하멘트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 많은 여성인들이 그리고 많은 여성영화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25회, 26회까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영화제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다음에는 영화제에서 뵙겠습니다. 여성영화제 화이팅!